초구 타격 1호수 점팔면서 참아냅니다. 이동준 만풍 타격 중견수 방향 중견수 이동 참아냈어요. 전민준 고등학교가 대종문을 상대로 8대 6점 차 승리를 거두면서 16강전 제출합니다. 날카로웠어요. 땅볼 타고입니다. 유격수 잡아서 2호 연결 1호까지 전달합니다. 힘든 승부 양쪽 모두 모든 것을 쏟아 공항대기 결승전에 도전수 범으로 범으로 범위에서 들어왔습니다. 연장 12회 스포츠에 강릉고등학교가 자 높은 골을 건드려줬고요. 투수가 손을 올렸습니다. 직접 자신이 마무리합니다. 조민성 이렇게 공항대기 피몰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종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